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이번에 두 번째 물건은 충청 묵도 중두시 주도급에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일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매각 제외가 맞아요 일별 매각이 맞아요 저는 또 이런 거를 또 오래 한마리 봅니다 이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맞든지 이게 맞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나 8100만원이죠 근데 건물 매각 제외로 만들어가지고 감정 가격을 4800에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중요하니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에요 즉 이 얘기 여기서 아셔야 될 걸 말하면 땅을 전부 다를 팔고 일부 건물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일부 건물은 매각에 포함이 돼 있고 이 주인이 옆에다가 달아낸 건물이 있거든요 무허가로 그럼 무허가로 달아낸 건물은 매각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보다 달아낸 건물이 이쪽으로 더 커요 무슨 얘기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번호가 1번이 나왔죠 여기요 물건번호 1번이죠 물건번호 1번이라는 얘기는 물건번호 2번도 있었다는 얘기죠 물건번호 2번도 있었는데 물건번호 2번을 여기 보면 나의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땅이냐면 먼저 번에 낙찰 받은 땅 얘기하는 물건번호 2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같이 경매가 나와서 이 땅과 여기에 있는 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함은 창구부지입니다 창구가 여기 이렇게 지져져 있고 이거를 나의정이가 며칠 전에 낙찰을 받은 거고 지금 경매로 나온 것은 여기 뭐야 여기 본 건물이고 여기가 달아낸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달아낸 건물이고 이게 건축물 과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낙찰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누구? 나의정이죠 그런데 지금 건물 주인이 누구죠? 여기 보면 누구죠? 나의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창구를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나의정 지금 건물 주인은 나승준 그러면 나의정과 나승준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보여요? 형제요? 형제가 돌림말을 쓰지 어떻게 하면 사식 그렇지 전 나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64년생이죠 그러면 30살이라면 94년생이라는 얘기야 아들 이름으로 산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들 이름으로 샀는데 뭘 먼저 샀냐면 창구부지가 한 열흘 전에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창구부지를 지키기 위해서 샀죠 그러면 창구부지도 지킨 사람이 지금 자기의 본집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본집을 한번 지금 정도로 나온 본집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건물 매각처에 이 친구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건축물로 가리다니는 본집이고 이 뒤에 이렇게 보이는 본집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로 가리다니는 옛날 건물이야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그대로 두고 창구가 불편하니까 허물지 않고 앞에다가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어떻게 한다? 새로 지는 이 앞에 두 건물은 무허가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은 쓰지 않는 옛날 건물 그러니까 쓰지 않는 옛날 건물은 건축물로 가리다니는 그대로 있고 앞에 있는 이 두 건물은 어떻게 한다? 건물이 건축물로 가리다니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 죄입니다 이제 이 건물이 땅에 대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몇 평이죠? 아니 100... 115평이죠? 네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대충 살려줘요 아니 그 앞에 무허가 건물 짓는 것만 한다고 5천만 원은 들어가겠어 그런데 얼마래 지금? 그러면 앞에 건물이 내게 돼야 안 돼? 이거 낙찰을 받으면 돼요? 그럼 매각 제외잖아요 매각 제외로 돼 있잖아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송을 책 쓴 것이 이랬을 때 이거를 낙찰을 받고 소송을 했던 사례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죠? 그럼 문제 우리가 1차례 들어가려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주인이 지금 이거를 방어하려고 들어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겨야 되죠? 그런데 원래는 감정이 8,100만 원이죠? 그럼 지금 4,800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지금 3,800까지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얼마를 써서 이기면서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경매는 지르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런 불건하고는 조금 다르게끔 판단하는 겁니다 무화과 건물이 워낙에 좋고 감정가에서부터 전부터부터 싸게 시작해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작했어도 상당히 싼 건데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8,100만 원인데 4,800에 시작해서 지금 3,800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원래 주인이 지금 지키려고 덤벼들고 이렇으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입천에 들어가시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